우주와의 남다른 연관성으로 선발된 별의별 걸 멤버들! 어떤 잠재된 능력들이 있는지 제작진들이 은밀하게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와, 준비 많이 했다. 뭘까나? 한 달 전. 뭐지? 우리 미팅 아니에요? 우리 미팅했던 건데? 어? 오는가? 우주 죽이네. 우와, 예뻐. 뭐야? 야, 미모 실화야? 안녕하세요. 오, 떨린다. 이게 사전 인터뷰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진 거 아니야? 감동 뭔가? 그 미팅을 테스트했다는 게 왜 이렇게 배신갑니까? 나도. 몰랐어. 어떤 테스트가 있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는? 대항의 시대를 쓰나? 대우주 시대에 맞이하였다. 이젠 가요계도 빌보드 차트를 넘어 우주 차트에 도전해야 할 때. 사전 미팅을 빙자. 우주 생존력 테스트. 우리 뭐 과자 같은, 다과 같은 거 뭐. 아, 저 태국밥 같은데. 네? 타인랜드예요? 이거 알아요. 알아요? 이거 유명하지 않아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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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거야? 우아! 밀어와! 밀어와! 아, 진짜 안돼! 우아! 와, 저거도 똑같아요? 똑같네! 와, 진짜. 우아! 밀어와! 밀어와! 우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접어도 까지? 아, 귀여워. 귀여워.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을 때. 밀어왔다. 아, 귀여워. 귀여워. 참 안 될 것 같아요. 우아! 반응. 뭐 드셨고요. 다음 이제 어떤 반응일지 궁금합니다. 뭐야, 저거.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귀여워. 나 연기였어, 사실. 이야, 이거 뭐야? 사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미니언이 진짜 먹겠네. 그치? 태국 멤버가 있어서. 옛날에 가져온 적 있었어요. 잡으실 수도 있네. 응. 적응력이 빠르네. 응. 근데 이게 살짝 움직이면 얘 움직이고처럼 나온다. 응. 같은 곳이 같잖아. 오. 아, 진짜. 맞을까요? 아, 맞을까요? 아, 맞을까요? 아, 맞을까요? 그래? 그래? 맛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소중할게요. 간직할게요. 소중할게요. 집에서 제가 잠시할게요. 적응력이 빠르지. 그,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저 안 먹었어요. 한국에서. 아, 이럴수. 아, 이럴수. 손을 쳤어요. 아, 너무 감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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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오, 이거 잡으실 수가 있네요. 그럼요. 너무 맛있겠다. 되게 맛있는데? 아. 이거 움직이는데 지금. 아, 내가 진짜 처음이면 깜짝 놀랐는데. 저거요? 열심히 먹을게요. 아, 저거. 한번 먹어봐. 저거. 아, 먹어야겠다. 아. 아, 오늘 주려고. 오늘 주려고 하고. 아니, 태용. 어, 먹어야겠다. 오, 먹어야겠다. 오, 먹어야겠다. 오, 먹어야겠다. 오, 먹어야겠다. 오, 먹어야겠다. 맛있어. 고소해. 오, 먹어야겠다. 멋있는데? 새우깡 만났어. 새우깡. 이렇게도 먹었어, 이렇게. 테스트였구나. 몰랐어. 그니까. 잘 못 갔네. 무섭다. 우주에 가서 살아남으려면 제일 먼저 주면 게 식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져왔거든요. 와. I love Thailand. 먼저 치킨님께 질문 한번 할게요. 이런 거에 첫 대면 어땠습니까? 뭔가 그냥 몸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줄 몰랐거든요. 옆에. 진짜 여기 못 봐요. 제가 밀엄이 아닙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저를 못 보시진 않죠. 밀엄을 못 보는 거죠. 네, 잘 볼 수 있는데 약간 집중이 안 되네요. 있는 소리 지금 알았으니까. 그래서 못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요.